어서오세요. 자매 고물상이... 천사님이셨네요?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 아뇨, 아니에요. 또 어쩐 일로... 카야, 이 트렁크 맞지? 바이크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파손이 심각했거든. 아, 괜찮아요. 저한텐 이 트렁크가 더 중요해서... 언니가 쓰던 물건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다니... 천사님은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앞으론 나도 도움을 받을 테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아. 네, 천사님. 이쁘다. 아, 그다시야. 아, 아니, 이렇게 해서. 아, 그다시야. 아, 나 지금 봐라. 아, 나 지금 안 돼. 아, 나 지금 배경이 되는 거 같아. 아, 그냥 띄고 오는 거 같아. 아, 나 지금 배경이 되는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